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시비락스 세번째 세번째는 여기 딸이 보안관이 된거 같은데 감옥에 갇혔네 보안관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난 아무 죄도 안 지었어요 아빠 왜 거기 들어가있어요 딸아 아빠가 감옥에 갇혔단다 나 좀 구해줘 강도가 날 였다 가다놨어 강도가 강도가 여기다 가다버렸어요 강도가 가둔거 맞아요 수상한데 감옥에 갇힐일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쇠 바로 열쇠 찾았네 나무 열쇠 찾았고요 열쇠가 눈앞에서 튀어나왔어요 열쇠를 찾아서 아빠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아빠 저 보안관이에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불로 다 빼버렸네 불 6931 아니 비밀번호가 그냥 여기 써있어 삐삐삐리리리 도어랑 열리는 소리 그리고 어 요게 강대 아니야 강도 아니야 강도가 아니라 강대인데 이거는 오 내 풍선 풍선을 뺏어갔어요 짠거 줄게요 안 받으시네 어 여기는 그림 퍼즐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수가 그림 퍼즐 어 대신 눌러서 옮길 수 있다 이러면 쉽지 아 이러면 쉽죠 눌러서 옮길 수 있으면은 제가 또 퍼즐 왕이거든요 퍼즐의 킹입니다 퍼즐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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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면 뚜루루루루 에 deter hing 여러 번이 또 퍼즐이 또 있어 이거는 초록색은 초록색에다 꽂고 하얀색은 하얀색에다 꽂고 빨간색은 빨간색에다 꽂아야 되는 퍼즐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일단 빨간색을 껴주고요 이렇게 빨간색부터 옮겨주고 좋아 그 다음에 아니야 이렇게 옮겨주고 옮겨주고 그럼 빨간색으로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 초록색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쇽쇽 빼주고 쇽쇽 잘 못하시겠으면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참 쉽죠? 여기서 일단 하얀색 꽂아주고 땡겨주고 그러면 빨간색은 다 됐어요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자리가 안 바뀌어 자리를 어떻게 바꾸지 이거? 이거야 왜 이렇게 어렵지? 자 그러니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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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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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아니야 내려 내리고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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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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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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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하면은 완성! 완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아 정말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 오래 걸렸어요 열쇠 내놔 어 뭐야 총 뭐야 총이다! 총이야! 손들어 강도다! 손들어! 손들어 강도다! 손들어 강도다! 손들어 강도다! 손들어 강도다! 일단은 열어주고요 고 다음에 남은 문도 다시 열고 이제 다음은 음... 다음은 요거를 돌려가지고 물을 물을 받는 거네 여기다가 물을 받아서 뭐하지 근데? 한방울씩 나와요? 언제... 어 뭐야 한방울... 이상하네? 한방울씩 받았는데 물이 가득 차버렸네? 물 꺼 물 꺼 물 꺼야지 물 먹을래요 아저씨? 안 먹어요? 불 꺼! 아 불 끄니까 검은색 열쇠 그리고 요거는 블록은 어디다 쓰는 걸까?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안에 누구 있다? 강도 있다 강도! 저 저 저 강도가 어이구! 저 강도가 나를 가둔 강도구나! 우리 창 다 깨버려! 짠! 열쇠 줄게요! 괴롭히지 마세요! 하하하하 진작에 내놓을 것이지! 어디서 루키 자물쇠 많이 얻었어요! 돌아와! 나와! 쏴 쏴! 탕탕탕탕탕탕탕! 하하하하 강도! 강도를 없앴다! 그리고 이건 풍차인데 돌리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어이구! 어이구! 박스에도 총 썼어요? 오오오! 쏘니까 박스 뱉었어요! 나무 상자에 총 쏘니까 박스 뱉었어요! 함부로 총 쏘면 안됩니다! 이건 어디다 놓지? 블록은 어디다 놓는 거지? 누르다 보면은 빨리 돌아가면서 오오! 그렇지 그렇지! 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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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울트라 풍차! 날라간다! 아 날라가잖아! 핑크색 열쇠로 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지? 한복 그리기인가? 쪼쪼쪼쪼! 어? 아니에요? 한복 그리기 아니에요? 뚜루루루루룩! 하하하하 아니 한복 그리기 아니냐구요? 뭐지? 어디 있을까? 요 블록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비밀번호도 또 어따가 써야 되는 거지? 아! 이거를 순서대로 아! 알았다! 분홍색 파랑색 초록색 해주면? 내놔! 열쇠 내놔! 오! 맞네! 진짜로 주네! 뚜루루루룩! 됐고 어! 왜 안 열려! 열고 이제 몇 개나 맞죠? 아! 여기 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요거지! 4, 7, 1 4, 7, 1 하면은 뚜루루루룩! 하하하하 손 들어! 아 맞다! 이거 비밀번호! 6931 다시 해가지고 저거 너무 섞여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뚜루루룩! 이제 3개 남았는데 이거랑 풍선은 어디다 쓰는 걸까? 풍선 가질래요? 풍선을 누구 어! 아! 선인장 터뜨리니까 빨간색 열쇠 나왔어요 이제 2개 남았다 그러면 어! 따라 총 가질래? 보안관 총 가져야지 강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물도 됐고 다 했는데 이제 할 게 없는데 강도 광배 광대는 착한 광대였어요 강도가 아니었어요 총이 아직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 요것도 쏠 수 있네 어! 뭐야 열쇠 나왔다 착각! 됐고 그럼 이거 남았거든요 이게 뭘까? 이렇게 한복그리기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다 거야되는 건가 손을? 허! 손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우! 이렇게 크면? 열렸다! 열렸다! 아빠! 아빠! 문 열렸어요! 아빠! 고고마워! 예! 따봉! 난 이제 자유다! 잘라! 예! 안돼! 또다시 강도가 나타났어! 우리 어딘가 숨어야 해! 이번엔 절대 12개 점수에 갇히지 않을 거야! 난 박스 뒤에 숨어 있어야지! 하면서 끝났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다음에 마지막 공원! 공원에 놀러간 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b owned 고마워 고마워 you jeśli in 下 tutti its os 廃